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 완전 빅빅빅데이였는데 이전 영상에서 미트파이 추천해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루이즈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구나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버거집이 어디냐 호주 자체 브랜드라고 배티스 버거라는 브랜드인데 햄버거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수제버거 느낌 난단 말이죠 금요일이여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차어 여기 루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이즈입니다 오늘 배티스 버거 소개시켜드리고 주변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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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지점이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달링하버에 위치한 곳이고 이제 여기서 드신 다음에 이쪽에 공원도 있고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 이제 달링하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걸어온 곳이죠 밥 먹고 좀 산책하기도 좋은 곳 그리고 약간 야외 있어서 더군다나 좋습니다 밖에서 먹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맞이olithic orders의 종류 이런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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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앵거스 패티 머시룸 패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머시룸이랑 치즈가 들어갔는데 오늘 좀 아 스페이스 데이프 푹푹 그리고 프라이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 카치노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수아 떨면서 먹느냐고 맛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진짜 호주 오시면 꼭 드셔봤으면 하는 버거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렸고 그럼 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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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